I love you 다 오셨어 다 오셨어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 마을 기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back!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의 막내 준상입니다 나는 동한 나는 덕화입니다 올 한해를 꽉꽉 채워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거 저희도 되게 만족하면서 또 많은 다양한 팬분들까지 만나고 와서 연말까지 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루아이분들께서 사랑을 주시는 만큼 저희가 또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쁜 건 다 루아이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Q. 루아이분들의 사랑을 주신다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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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도 준서는 그런 낭만들을 되게 좋아해서 스케줄이 오후에 있거나 저녁에 있으면 오전이라도 갔다 와야 하는 스타일이에요. 대현이 형은 멤버들을 때리기 때문에 긴장이 되면 한 대씩 때리고 갑니다. 아무래도 긴장을 안 해야 무대에서 또 저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농담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몸이 이렇게 긴장되면 이렇게 굳는데 그걸 풀어주려고 이렇게 몸 마사지 같은 거 하고 무대에 올라가고 그런다. 저는 멤버들 포옹하기?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멤버들 토닥토닥 해주고 가면 저도 풀려가지고 될 수 있습니다. 그 투어 중간중간마다 이제 팬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대기시간을 한 명씩 나가보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팬분들이 많이 반겨주시고 하니까 시작점이 긴장이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. 외부서의 대기시간을 1.5명에 환세를 1.5명을 하는 첫 번째, rar jars, Zusal & Taqalog 대기시간을 1.5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영어는 2.5명, 아버지, 기존의 2.5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영어는 2.5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스페니쉬입니다. 저는 프랑스어입니다. 저는 타관로그. 베트남어랑 타랑 저의 유반 락락 I love you 말 기타 수 땜모 눈 마주쳐야죠? 여기면 안 돼요 오 내 거 뭐였지? 트와일랜드 이런 거 안 됐어요? 오 또 유반 말 기타 I love you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무서워 왔다 주사이 던졌어 김수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이거 웃은 거 아닌가요? 아니 이거 어떻게 안 단락해! 아니 줏땜무 하기 전에 귀에 ASMR이 한 30초 됐는데 또 너한테 갈 거거든. 단락해도 계속 참여하는 건가요, 저? 아, 모르겠네. 수프라카트로스, 카나키나. 아리가또. 다 웃었어, 다 웃었어, 다 웃었어. 다 웃었어, 다 웃었어. 아니 아리가또 거예요. 아니 아리가또. 다 웃었어, 다 웃었어. 다 웃었어, 다 웃었어요. 다 탈락, 다 탈락. 아리가또 외나 언니하고 다 탈락. 아, 기분 좋겠다. 아, 나 웃어서 기분 좋겠어. 요한이가 우승시켜줬다, 야. 그러니까, 아리가또 외나. 로즈. 세게에스 말라. 굿말라 레프타슈. 굿말라 레프타슈. 게롱 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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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로. 화내라 레프타슈. 세게에스 말라. 굿말라 레프타슈. 바람라 레프타슈. 아, 게으러 가자. 바이테랑 레프타슈. 로즈 타카의 전자 mop. 여자친구. 화살이 로즈 타카의 전자인 파티콘. 너무 좋고. 내가 다 도시지게 ל라 레프타버스에서. 여러분이 참여한 노래가 정말 잘한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시에서 11시까지 안전한 노래가 정말 잘한다 더 이상한 노래가 정말 잘한다 여러분께 참여한 노래가 정말 잘한다 많은 지원을 받았다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이 참여한 노래가 정말 잘한다 많은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drian입니다. 저는 캐나다 동아이이에요. 항상 기축하면 드시려고 해요, 그런데 하지만 받아들여지 마시고, 그래도 고조한 부분은 연습할 수 있어요. 오늘 과정은 최근에 공부해볼 수 있고, 그리고 추억에 다는 좋으니. 노력해 주시고. 3절을 하셨네 장소까지 저렇게 뒤에 조명방 거울 아니죠 이렇게 계속 진행해주세요. 행복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길 바랍니다. 귀여우시네. 너무 귀엽다. 위얼 루아이 한 거잖아. 고마워라. 너무 좋다. 일단 이렇게 먼 거리에도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방금 좀 감동받았어요. 저희를 위해 말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우, 감사하네요 진짜. 뭔가 그 수업에서 듣겠지만 언어가 같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와닿는 것 같아서 좀 뭉클하네요. 그 수업에서 듣고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중소 말대로 감동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사랑받는. 그때 진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음악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 뵈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반대편에 있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화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진짜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다음 월드투어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적 기적인 것 같습니다. 기적이요? 기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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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. 락키. 저는 그 유리병! 유리병이 투명하잖아요. 그럼 저희가 어떤 색이든 담아줄 수 있다. 잘 보이게 잘 보이게 잘 보이게 루아이는 저희에게 불꽃놀이 루아이를 보고 있으면 되게 예쁘고요 되게 저희가 기분이 좋게 즐겁게 만들어주고 저희가 보기에 이쁜 걸 비교해봤는데 불꽃놀이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거북이 하겠습니다. 거북이가 또 장수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? 그럼 잘하느냐? 응? 그냥 잘하 좀 오래오래 천천히 오래가자 그런 느낌으로 잘하셨습니다. 저는 투어 때부터 공연하면서 화이트 라이트 부를 때 루아이를 많이 지켜봤는데 빛 로 하고 싶습니다. 빛 응원봉으로 이렇게 반짝이 주셨는데 굉장히 그 모습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맞아 맞아. 진짜 위에서 보면 진짜 예뻐요. 그 응원봉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? 네! 둘 셋! 안녕!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요. 뼘 뼘 안녕하세요. V.R. V.R. 고맙습니다. 이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SHAT UP! 안녕!